김탄은 미친듯이 은상에 찾고 은상에 전하는 결번이야 은상이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올 거야 은상이 떠났어 떠나? 왜 어디로? 2차 블랙박스 메모니카드 좀 줘 차은상 좀 찾게 차은상이 우리 집차 블랙박스 안에 있어? 차은상이 누구야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 하룻밤서에 애가 증발했는데 그거 말곤 찾을 방법이 없어서요 김탄 저대로 그냥 둬도 돼? 경찰서도 가고 난리도 아니라며 이런 식의 반항이 너한테 득될 게 뭐야? 형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 차은상? 고맙다 무사해줘서 나타나줘서 진짜 고맙다